일단 먼저 사원서 하세요 사원서 나 정다연은 나 정다연은 9월 월말 결산 벌칙에 의해 9월 월말 결산 벌칙에 의해 끝끝 따라야 돼? 남산타워에 가서 예? 남산타워에 가서 거짓말 남산타워에 가서 에 가서 돈가스 돈가스 를 먹고 브이로그를 찍어 오겠습니다 브이로그를 찍어 오겠습니다 됐습니다 혼자서 혼자서가 조건입니다 멤버 데리고 가면 안되고 날짜까지 읽고 끝내주세요 날짜 2024년 9월 29일 정다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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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만 찍으면 안되고 버스 내려서 가게 가러 가는거 찍고 나와서 돈가스 시키고 먹는거 찍고 나와서 9월 월말 결산 끝 이렇게 해주면 돼 알겠죠? 아 3.3.4.4 가족 안돼요 멤버들 안돼요 그리고 캡시가 추천해진 게 있는데 열쇠 남산 열쇠가는 거 알죠? 그거는 서태스 아니야 시간이 남으면 가서 걸어주래 하고싶으면 해야 돼 열쇠 거는 걸 보고싶다고 하셔서 이거는 과학으로 시간이 남으면 하고 안되면 얘는 바쁠 수 있으니까 누가 남산을 혼자 가요 여기 너 혼자 엉덩가스 시켜가지고 여기 혼자 가요 여기요 창고로 100% 열려니 생각이야 창고로 동가스 먹는거 어땠을 때 다같이 0.1초만에 좋은 생각이라고 나 아니야 나 고민했어 자 그러면 이거 10월 월말 결산 전까지 찍어서 제가 편집해서 올려야돼요 언니한테 도움 요청을 하면 절반 정도는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위버스에 올리면 그렇죠 라이브를 전혀 올리고 라이브를 하러 보자 도움 요청하면 충분히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냥 전체를 맡기시면 안되고 그건 미션 아니잖아요 그건 돈 받아요 아 돈 받아요? 얼마 받지? 얼마 받아요? 제가 하기 나름에 오케이